오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2024년 원단 말씀으로 이사야 54장 2절로 내 장막 틀을 넓히라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왕 다일왕 솔로몬왕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BC 722년에 아수레에 의해서 망했으며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교훈삼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텐데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하였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 포로 생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이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막 틀을 넓히며라는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생명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황폐된 유대 땅이 재건되어 더욱 왕성하게 될 것이며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장막 틀을 넓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교회로 쓰시겠다는 약속으로 원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세운 교회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물질적 번영과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바울파, 성경에 넝통한 아블로파, 개바파인 개배드로파로서 서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분쟁을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장막틀을 넓히는 예원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같은 말을 하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같은 말을 매주하고 매주 듣지만 믿음이 날마다 자라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맨날 그 자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예배입니다 공예배인 줄성수는 당연하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면 같은 말을 하여도 은혜가 넘칩니다 다락방 운동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 교회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사도행정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과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12가지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답이며 문제는 달라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하여 분쟁을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같은 말을 할 때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모 오직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연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같은 말을 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입니다 1장 10절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권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매주 강단 말씀 따라가는 보건공동체, 언약공동체, 전도공동체, 선교공동체, 렘넌트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원단 말씀과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영적이고 또 순수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방향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성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름껍 하는 교회로 열방을 얻는 2, 3, 7나라 망대를 세우는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교회에 쓰임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고 매주 강단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헤브니 블레싱의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선민의식과 공동체의식, 가족의식으로 특별히 가는 곳마다 해당을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해당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거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해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바울도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정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우로 해당해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사탄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욕기 1장 7절에 요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요하께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권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삼킬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주 턱기가 이간입니다 서로 오해하게 하고 소홀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깨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고 성도 간의 관계를 깨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데 힘써는 우리 사랑하는 예운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행복이란 고통과 걱정과 아픔이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사탄에게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늘 강단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예운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유다 민족이 악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바스불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참 선지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한 에레미아의 말은 듣지 않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아는 요하스, 요하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아 다섯 명의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 왕은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아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세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원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 다시 돌아와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해 하셨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칭찬받은 교회가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유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 중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예원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살리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신분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일곱 교회입니다